네, 9월 마지막 주 챔피언송 확인할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번 주 궁금하시지 않아요? 아,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럼 확인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아, 화나! 축하드립니다! 어디세요? 화나 여러분, 여기 오세요! 네, 바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중앙으로 오세요. 네? 아, 저예요? 중앙으로 오세요. 이리 와!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어머, 어떡해. 네, 정말 이번 숙녀가 못해 사랑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카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도 너무 고맙고요. 야마인 하체스, 우리 매니저분들, 그리고 이호연 사장님, 사모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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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워호우! 아 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른 분도 혹시... 뭐... 뭐... 어, 정말... 어, 너무 놀랐는데요. 이렇게 2주 연속으로 저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카라 되겠습니다. 현명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기회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카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앵콜송 준비해주시고요 백호씨, 진현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요 저희가 쇼 챔피언 MBC를 맡겨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올 거죠? 또 해야죠 백호씨는요? 그럼요, 네,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서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여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정 죽일 줄 아는 쇼 챔피언 여러분, 빠야! 하하, Corporation 이 낙옹에서 다 저렸나 가담이 너무 저렸나 가담이 너무 저렸나 다 믿었고 바람다, oh yeah, yeah, yeah 후우 그래 난 못돼 숨어 난 못돼 어쩐지 우린 하나님이어도 바랏다고 있어 내가 그렇지 너무 슬픈 인데 세상은 뭔데 콜라보꽃 눈에 띄기란 나이니 눈에 띄기란 나이니 눈에 띄기란 나이니 눈에 띄기란 나이니 나만 빼고 모두 흘러 갈 것 같은데 아직은 너둘 겪게 될 거다 그래 난 못돼 어쩐지 못돼 숨어 난 못돼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나도 참 좋았었단 말이야 난 지금 이렇게 아픈데 니 틀은 뭐가 좋아 전화해 주겠단 말이야 숨어 난 못돼 내 꿈에 이끄는 듯 울어내기구는 아주 매도 없는가 봐 내가 미운가 봐 다 부신이 나서 울면 게 나이니 나 봐 찾아보려고 석연까지도 내가 맞춰볼 만지 참았어 그 내가 흑득하고 신기였었어 그런 것에든 내가 벌써 그래 난 못돼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나도 참 좋았었단 말이야 나 지금 이렇게 아픈데 네 이끄는 뭐가 좋아 좋아해 주겠단 말이야 눈에 떨리는 거 숨어 난 못돼 집에 다니니 생각해 볼수록 과바나 훔친다 다른 힘에 따라 소속하지 못해서 떨린 마음이 없었을 수가 없는걸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이볼마저 내게 잡히고 미돌려 어차피 차고만 분위기 나머치지 하루가 끝나진 차분을 얘기하지 나 방금 이별했단 말이야 나도 참 좋았었단 말이야 난 지금 이렇게 아픈다 네 들은 뭐가 좋아 전화해 주겠단 말이야 승혁받이 뭐 난 해봐줘 난 나나 눈물을 쏟아줄 수 나나 하늘이 눈물을 쏟아줄 수 나나 꽃게를 틀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